에이터 디스크~~ 저구~~ 어? 엘로월드 생각해보니까 라가블린이 디버프 거는거보다 뚱탱이가 더 세네 쓰레기 개미네 이거 근데 그 짓을 매턴 한다고? 선천성 헬로월드 아 소리 안난다 디펙트인줄 알았는데 사일런트였네 소리가 안나는걸 보니 아 야 헬로월드 너주어 법큐주니 법큐를 법큐를 주저쏘십쇼 꼬리 이지롱 펌퍼지롱 퍼퍼지롱 디펙... 디펙트의 암울한 전망 재접종합시다 위가 안들려요 복잡고 축전기 축전기 디펙트 진짜 너무 약하다 일정기 축하드롱 축하드롱 다행히 축하해 추워 축하해 축하드롱 축하해 디넘약이란 말로는 디펙터의 약함을 모두 표현할 수가 없다. 진짜 여백이 부족하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콰아아아아 여기 상점은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가면 죽겠지. 물음표 가면 상점은 나오겠지. 제접 좀. 디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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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몬 오너 버퍼 개시계? 엘로월드 먹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업적은 다 완료하셨지요? 네 해골색이 맨날 실멸자 하러 들어오는데 불 넣을 수 없적 다 깨면 불멸자잖아 해골이 필멸자라고 하는게 뉴비란 뜻이었나 업적 다 안 깬 뉴비 위쪽이다 뉴비 위쪽이다 뉴비 toi 업업 특구고통에 빠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딜로 죽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약하구나. 나 약하구나. 1. 이걸 이기네. 기넘강. 비팩트 샘님 노하샘. 제발. 이 캐릭 쉬워요. 같이 해요. 보통 저거 캐지우지. 비팩트 샘이. 메아리를 써야되나? 버퍼를 써야되나? 버퍼를 써야되나? 버퍼를 써야되나? 나 죽어 고통 좀 치워봐 게임 잘하는데 메시스 게임 잘 모르겠지 게임 잘 모르겠지 배우ист 안돼~~ 디יכ da 카드 옆에 거 나갔어 가드 옆에 꺼나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평번개 함색 증폭 증포 증폭 하나 더 알만 하지 않나 하오 엄청 많은데 별로인가 병아리 스타트 한 다음에 이 형태와 쭉 쓰면 되지 않아 블리트 저기 있어서 보통 못 지운게 너무 크네 그냥 이거 그냥 증폭베어리 하고 기도 메타 기도 실패 기도 실패 기도 실패 밀점집 마이너스 6 고통 지울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기도 실패 기도 실패 기도 실패 하필 화면타 치는거 봐 기도 실패 메아리 고통 기도 실패 와 P3이나 깎이네 기도 실패 디펙트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실망이군 기도 실패 기도 실패 불안감 기도 실패 우리 디펙트가 달라졌어요 가나 퍽 이렇게 맛이 써도 되나 이렇게 맛이 써도 되나 기도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 나쁜 디펙트는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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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성. 등 꼭 방해해. 등 꼭 방해. 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이. 법. 법. 어떻게 이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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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흡 행동 중시계 즉매 즉매 해야겠지 영채화 한장 빠질때마다 디펙트 수명 1초씩 출로든 이승 참치 여행 이승 이승 지압 유행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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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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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어디 가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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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퍼특, 빌덴마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헬로월드 두 개다. 헬로월드가 많으면 스택이 더 잘나오겠지. 이게 그 스택 렌즈인가 하는 거구만. 1차 사격. 저 뭐 이렇게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안 나오냐. 1차 사격. 있어야 돼. 이를 넣지. 도도도. 하교. 하교 광서는 진짜 개잘 나오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1차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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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방어도 정말 놀랍군 정말 놀랍군 야 일제상격 몇 장만 더 줘봐 진짜 이길 수 있어 안 돼 스테크 이거 돌이라서 막지 않았나 아 돌이 안 터지는구만 근데 이거 터지면 돌이 터지잖아 냉기 터지면 강봄 눈알 퀴기 하면 막지 않나 그냥 백살딜 더키 강봄 눈알 퀴기로 막아지면 강봄 눈알 퀴기가 맞을 것 같은데 강봄 눈알 퀴기 하면 안 돼 강봄 눈알 퀴기 하면 안 돼 광봄 눈알 퀴기". 72니깐 막아지나? 안 막아지나? 72에서 고동딜 12 빼면은 60이니까 60이니까 한 대 한 대 두 대 네대 네대 다 썼대 나가지네 쓰레기 캐릭터 님들은 디펙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산 잘못했네 맨 첫타 계산 안했네 버퍼 빠지고 나서 첫타 6댐인데 이거 계산 안했네 하지만 딜로 잡았죠 이게 게임인가? 게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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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니